예주야 너 아직도 게임하고 있어 설마? 넌 꿈이 뭐야? 나 프로게이머 게임 다 했어? 빨리 너 들어와서 게임해 알았어 할 게임은 다 하고 TV를 보는 거야? 응 예주야 응 너 이런 회자마자 아이패드 해? 너 게임하는 거야? 응, 이거 게임하자 게임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야? 아니야 나 얼마 안 했어 너 뭐야? 응 아니 왜 엄마 핸드폰을 야 먹어 먹어 일로 갖고 와 응 사치 아유 진짜 이것들이 뭐야 이거 먹어, 이거 먹어 예주 어디 갔어? 방에서 숙제할까? 그래 예주야 응 너 아직도 게임하고 있어 설마? 예주야 대박 너 아까 전에 한판 하려고 하는 거 아직까지 하고 있는 거야? 게임을? 응 숙제로 들어간다고 그랬었잖아 됐다 여보, 여보 지금 완전 빠졌어 충독된 거 아니야? 게임에 예주야 응 넌 꿈이 뭐야? 나? 프로게이머 아니 무슨 프로게이머야 어? 어 진짜 무서워 중독된 거 같아 야 무슨 프로게이머야 프로게이머는 너 프로게이머가 뭔지 알아? 게임하는 사람 너 진짜 프로게이머 되고 싶어? 응 진짜야? 응 프로게이머들은 하루 종일 게임에서 게임 실력을 갈곡 닦거든? 응 오늘? 응 하루 종일 게임을 해 응 응 너는 하루 종일 게임만 하는 거야 응 응 응 다 먹을 시간이 있어야 돼 누가 볼 거야 너 응 응 응 숙제도 하지 말고 응 오예 아 잠깐만 뭐야 저거 무서운데? 예주야 저기서 누가 쳐다보고 있어 응 저기 옆에 옆에 응 옆에 말이야 쳐다보고 있잖아 누구? 응 여기? 여기야 쳐다보고 있어 아 이거 마스크야 두고 보겠어 너 밖으로 나오지 말고 응 하루 종일 여기서 게임만 해 응 왜 아이패드가 밖에 나와있어? 왜 아이패드가 밖에 나와있어? 너 뭐해? 나 숙제해야 돼 잠깐 응 응 축제는 다음에 하고 게임하라고 응 축제 다음에 하고 게임하라고 응 응 알았어 오예 응 프로게이머가 되기 위해서는 응 게임을 하루 종일 해야 된다고 응 아 그럼 할게 프로게이머 되려면 게임을 하루 종일 해야 된다고 그렇지 해야 돼? 응 너의 꿈은 아빠가 꼭 이뤄줄게 프로게이머 알겠어 응 숙제는 다음에 하는거야 여유있을 때 여유있을 때 알겠지? 응 게임 잘해 응 숙제하지 말고 응 아빠 좀 이따가 검사할거야 게임하고 있는지 응 숙제하고 있기만 해봐 너 이거 치킨 다 먹고 나서 너 딴짓 하지 말고 들어가서 게임해 응 아빠도 지켜볼거야 응 검사할거야 게임 잘하는지 안하는지 응 수시로 들어가서 확인할거야 응 응 응 응 게임 실컷 해야지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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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얘네 봐라 응 응 예주야 응 너 지금 뭐해? 응 응 응 아니 할 게임 다 했어? 빨리 너 들어서 게임해 알았어 응 응 할 게임은 다 하고 TV를 보는거야? 응 할 게임은 다 하고 TV를 보는거야? 응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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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좀 이따가 아빠가 얼마나 어떻게 했는지 검사할거야 응 게임 다 할 때까지 나오지마 응 응 응 안 돼 아 아 대몰이 됐어 대몰이 됐다 빠개졌어 게임 잘하고 있어? 응 얼마나 했어? 게임 몇 레벨인지 알아? 몇 레벨인데? 어? 어 한 100 넘었어 100? 100? 100 갖고 되겠어? 더 키워야지 100 넘었다고 그니까 아니 무슨 100 갖고 그래 더 키워 더 키워야지 프로게이머가 되려면 그 100 레벨 갖고 안 돼 이거 이거 레벨 진짜 높아다 이거 레벨 K K 넘었어 K가 뭔데 K 더 열심히 하란 말이야 알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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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이렇게 해갖고 프로게이머가 될 수 있겠어? 아니 더 열심히 하란 말이야 응 알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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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뭐라고 으 으 아니 아니 오늘 할 게임은 다 하고 졸리다 그러는 거야? 응 아이고 하면 되잖아 너 오늘 그 게임 다 할 때까지 자지 말고 게임 다 마무리하고 나와서 자 알겠지? 응 게임은 몇 시간까지? 너 할 게임을 다 하고 자라고 으아 아이고 너 그거 다 할 때까지 나올 생각하지 마 알겠지? 응 응 아빠 또 검사하러 올 거야 응 응 응 여름 응 뭐야 curse 그럼 인생을 뭐야 왜 내가 희생을 뭐 있어? 예주야 일어나 응? 게임해야지 예주야 게임해야지 빨리 일어나 게임하기 빨리 일어나 아프면 예주 꿈 바뀌었어 무슨 꿈이 바뀌어? 빨리 일어나 메이크업 아티스로 바뀌었어 무슨 메이크업 아티스트야? 빨리 일어나 게임해 빨리 빨리 게임해 빨리 일어나서 게임해 빨리 일어나서 게임하라고 아 무거 밥 먹은 거 다 머리로 갔나? 왜 이렇게 무거워 빨리 일어나서 게임해 야 야 진짜 프로게이머에서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꿈이 바뀐 거야 응 혹시 뭐 하루 만에에 꿈이 바뀌어 그럼 아빠가 화장품 사 오면 돼? 응 아...